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잘 나갈 때 좀 잘할 걸 아마도 청와대나 집권 여당청에 있는 수뇌부 사람들은 지금쯤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있다는 것이 아니고 있을지 모르겠다는 것이죠 보궐선거가 다가옵니다 불구하고 지지율 격차가 여전히 좁혀지지 않는 것에 초조한 나머지 3월 31일에 이낙영 민주당 상임선대 대책위원장에 또다시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정부 여당은 죽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고 정책을 세밀히 만들지 못했습니다 무한 책임을 느끼며 사죄드립니다 그러나 이런 사과를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국민들 가운데 몇 퍼센트나 될지 궁금합니다 아마 대다수는 또 선거철이 됐네 또 표달라고 저러네 이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무척 많을 것으로 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나 또 이낙영 선대대책위원장의 사과를 진심으로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정책의 문제다 실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뿌리 깊은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4월 1일자 중앙일보에는 이처로 칼럼니스트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심도있게 파헤친 칼럼이 실렸습니다 제목이 아주 공세적입니다 부동산을 망가뜨린 진보진영의 세가지 도그마 여기서 세가지 정책이 아니고 세가지 도그마입니다 정책의 훨씬 더 밑바닥에는 진보진영 인사들이 갖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생각과 이념과 이데올로기가 결국은 문제의 뿌리에 해당한다는 것을 지적한 겁니다 칼럼 제목처럼 그들은 멀쩡한 부동산 시장을 완전히 망가뜨렸다는 그런 비판이나 비난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이처로 칼럼니스트는 부동산 시장 망치기 프로젝트의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그런 원인을 분석했는데 그것이 정책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그들이 갖고 있는 생각과 신념의 문제라는 것을 그대로 그냥 지적한 겁니다 이처로 칼럼니스트의 주장입니다 이번 부동산 재앙은 단순한 정책 실패 문제가 아니다 잘못된 이념이 나은 좌파들의 총체적 파산이나 다름없다 당신들 생각 때문에 국민들을 그냥 공경상태에게 그냥 집어넣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생각 때문에 부동산에 대한 그들의 생각과 이념이 시장을 완전히 망가뜨렸다는 겁니다 이처로 칼럼니스트의 분석력이 빛나는 대목은 3대 도그마 3대 이데올로기라는 부분을 정확하게 지적한 부분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문재인 대통령을 둘러싼 김수현 전 정책실장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이들은 부동산에 관한 한 세 가지의 교조적 교리를 슬퍼하고 돌아다녔다 이른바 부동산 3대 도그마다 첫째는 부동산 정책의 공격적 목표는 집값 안정보다도 주거 안전이 우선되어야 된다 둘째 이미 주택 공급은 충분하다 셋째 민간주도는 악이고 공공주도 개발이 선이다 이런 세 가지 도그마를 갖고 있으니까 이걸 듣는 순간 웬만큼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 사람들은 필패구나 필이 망할 수밖에 없는 생각을 가졌구나 아마 그렇게 볼 겁니다 다시 이처로 칼럼니스트 주장입니다 좌판은 부동산을 경제 문제로 접근하기보다도 정치적이고 이념적으로 접근했고 이런 신기류 같은 신념에 사로잡혀 결국 부동산 시장을 망가뜨렸다 쉽게 이야기하면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그들의 잘못된 생각과 신념이 결국은 부동산의 시장 붕괴 현상을 만들어낸 주범이다는 것이죠 공병호 tv를 그동안 애청해 오신 분들은 아시다시피 제가 늘 좋아하는 그런 문장입니다 결국 대한민국의 문제는 생각의 문제다 고루한 생각의 문제고 잘못된 생각의 문제지 다른 문제가 아니다 생각만 고쳐먹을 수 있으면 다시 생각할 수 있으면 정말 좋은 나라 훌륭한 나라를 만들 수 있는데 이토록 생각을 바꾸는 것이 어려운가 이런 점을 또다시 이처로 칼럼니스트의 부동산 칼럼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고루하고 철 지나고 잘못된 생각 때문에 나라를 이렇게 어렵게 몰고 가고 있다는 점을 이처로 칼럼니스트가 착하게 조준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소개했던 와튼스쿨의 조직심리학 교수인 애덤 글렌터의 Think Again Think Again Think Again 다시 생각하기 다시 생각하기를 586 정치인들이 한번 정독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생각하기 능력을 상실했되 세상에서 얼마나 수많은 비극이 일어나는지를 그 사례들을 보면서 본인들 스스로를 좀 성찰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진짜 간단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가 덮쳤을 때 아주 잘나가는 국가였던 아이슬랜드가 국가 파산위기에 내몰리게 됩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 주범이 누군가 하니까 아이슬랜드 총리와 중앙은행 총재를 지냈던 다비드 오더손이라는 인물입니다 왜 그러면 그렇게 나라를 어렵게 만들었냐 그는 자기 확신이 지나친 나머지 확신이 자기 역량을 훨씬 초과한 인물이었고 그런 현상을 심리학자들은 안락의자 코드백 정우군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안락의자 코드백 정우군에 걸린 사람이 바로 오더손이라는 인물이었다 그러니까 그는 자신이 잘 안다고 확신해서 다른 사람 이야기를 일체 듣지 않는 겁니다 결국 그가 자신의 주장이나 신념이 옳은지 아닌지를 결국 다시 생각하기를 포기했기 때문에 나라를 망하는 지경까지 내몰고 만 겁니다 다시 생각하는 능력을 상실하게 되면 이렇게 위험한 겁니다 경제를 망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기가 코드백이나 감독이건 물론이고 다른 어떤 것이 될 자기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2016년도에 또다시 경제 위기의 주범이 대통령이 되겠다고 그렇게 대통령이 출마하겠다고 나선 되겠다고 그렇게 해서 많은 아이슬란드 국민들을 경악시키고 말았습니다 세 가지 도그마 가운데 하나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좌파진영의 인물들은 집값 안정보다도 주거 안정이 중요하다 이런 말을 그냥 외우고 다닌다 주문처럼 이런 종류의 그들의 신념과 그들의 확신 때문에 또 다른 도그마가 나오는 거죠 주택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하는 공간이 되어야 된다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당이 하고 현실이 다른데 항상 되어야 한다는 것을 중지하는 거죠 사람들의 소유욕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사람들은 본성을 바꾸어 가지고 소유욕을 없앨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자기 집을 갖고 싶은데 자꾸 임대주택에 사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그들의 오만이 주택정책을 어디로 몰고 왔는가 하니까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과 그리고 공공임대주택 공급정책 이런 쪽으로 몰고 간 겁니다 사람들은 주택을 갖고 싶은데 주택을 소유하는 정책이 아니고 임대를 활성화하는 쪽으로 주택시장을 내몰고 간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것이 오만한 이야기냐 이 이야기 결국 그들의 몸은 50대 60대가 되었지만 세월이 흘러가지고 그들의 머릿속에 입력되어 있는 생각은 20대에 입력됐던 사상이나 신념으로부터 한치도 나아가지 못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낙연 선대위원장이나 김태년 또 당대표 대형이 우리가 잘못했다 이렇게 사과하더라도 그것이 그냥 마음으로 와닿지 않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겉으론 사과하지만 마음속으로 우리 생각이 잘못됐다 우리 신념이 잘못됐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생각하기 Think Again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한 번 입력되고 나면 그것으로 그들에게는 끝인 겁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586 정치인 모두가 스타디그룹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애덤 글렌트 교수의 최신작인 Think Again을 한 번 줄 거감에서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고가 유연하지 않으면 개인적으로도 망합니다 지도층의 사고가 유연하지 않으면 그 사회 전체를 패배자로 만들고 맙니다 정말 다시 생각하기 밑천이 안 드는 일인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가 그런 점을 이처로 칼럼니스트의 부동산 정책의 실패라는 문제를 다루면서 한 번 더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생각하기에 익숙한 사람들은 끊임없이 업데이터를 시키는 데 익숙한 것이죠 그게 과학자가 갖춰야 될 태도입니다 과학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주장을 진리라고 생각하지 않고 과설로 생각하죠 그런데 계속 새로운 정보와 또 새로운 그런 발견이 이루어지면서 그 과서를 계속 버리지 않습니까 더 나은 과설로 그렇게 유연한 과학자처럼 생각할 수 있어야 정치도 성공할 수 있고 개인의 삶에서도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점을 한 번 더 확인하게 됩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